안녕하세요 캡컷에서 멋진 화면에 악기를 연주하는 섹스폰 연주자라든가 기타 연주자나 가수라든가 이렇게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은 크로마케 하는 방법이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와 달리 좀 특이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멋진 화면에 섹스폰 연주를 하는 동영상을 합쳐서 합성한다던가 혹은 기타 연주하는 사람과 이렇게 멋진 화면을 합성하는 방법을 캡컷에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캡컷을 설치합니다. 이 캡컷은 무료입니다. 현재 무료니까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세요. 캡컷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새 프로젝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과 사진이 있어요. 저는 여기 동영상에서 화면을 밑바탕에 깔 화면을 멋진 화면을 자기 스스로 구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이렇게 왔죠. 이 원금 여기 반드시 저 위에 상단에 원이 있죠. 이 원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래에 여기 추가라고 있습니다.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멋진 화면이 왔습니다. 자 플레이해 볼게요. 제가 이거 몰디브의 풍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영상인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니 이제는 비율로 바꿔서 이거 이름을 이 비율을 터치합니다. 먼저 비율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자기 비율에 맞게 16대 9 유튜브나 일반 화면에 맞게 하면 16대 9죠. 16대 9를 터치합니다. 터치해도 선택된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섹스폰 연주할 사람을 가져와서 합성을 하든지 기타 연주나 가수 연주할 사람을 가져와야죠. 그런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오브레이라고 있죠. 이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PIP 추가라고 뜨죠. 이 PIP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기가 여기 동영상이라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가져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래쪽에 쭉 가도 안 보이면 여기 앨범이라는 걸 터치해서 다른 폴드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섹스폰 연주하는 분을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크로마키가 이미 되어있어야 돼요. 크로마키 영상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아래쪽에 왓쪽에 보세요. 이걸 터치를 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자 이것을 일단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음이 들어있는데 이 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륨을 터치해서 음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볼륨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이걸 0으로 갖다 놓습니다. 볼륨으로 0으로 갖다 놓고 여기 저장을 V자를 누르면 음이 없어집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섹스폰 연주음을 무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섹스폰 연주자의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을 쭉 보세요. 하단을 쭉 보시면 여기에 크로마키라던가 배경 제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르네기 여기 있습니다. 오르네기를 터치합니다. 오르네기를 터치하면 그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로마키가 있고 맞춤형 오르네기가 있어요. 이 맞춤형 오르네기는 이렇게 어떤 선을 따라가면서 선을 쭉 끄면 선택을 하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배경 제거는 그전에도 설명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배경색이든지 크로마키 아닌 어떠한 배경색이든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과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현재 이것이 색이 크로마키 색이죠.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이게 조금 키네마스터나 파워대에서 좀 다른데 여기에서 이 컬러피크가 지금 여기에 선택되어 있어요. 이 컬러피크는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는데 이 컬러피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컬러피크 화면에서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크로마키 배경색을 배경색이 똑같이 안한 경우에는 그 적절한 어떤 색을 중간색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마침 이 색깔이 똑같죠. 그린 그린 스크린으로 그린 초록색이잖아요. 이건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도를 누릅니다. 채도를 눌러요. 채도를 딱 누르면요. 채도를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도가 여기 나타나서 채도의 슬라이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저 화면에서는 색깔이 안 없어졌죠. 그래서 채도의 여기 동그라미 이것을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서히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동하니까 색깔이 빠지죠. 그래서 100% 까지 가니까 저 위에 섹스폰 연주자의 머리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되고 화면을 봐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정도 갖다 놓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그 다음에 터치합니다. 그림자를 탁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림자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도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화면을 보세요. 보면 이렇게 끝까지 가니까 화면이 그림자가 어두워지죠. 100% 까지 완전히 어두워져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합성을 해야 되니까 뒤에 멋진 배인가 그래서 그림자를 적당히 이렇게 가져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40정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설정이 되었으면 우입자 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처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의해야 할 점은 화면에서 화면에서 이 색스폰 연주자의 영상을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화면 가운데 눌러서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확대할 수도 있고 키네마스는 파워 디렉터 에서 처럼 코너에 어떤 조절점이 없어요. 조절점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두 개로 엄지와 금지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늘린다던가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화면에 가운데로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과 다른 특이한 점이 이쪽에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뒤로 가기가 있죠. 여기 뒤로 가기가 세 개나 있죠. 세분 터치해야 됩니다. 세분 터치해야 돼요. 세 개는 하나 둘 셋 터치하면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그럼 여기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 합니다. 프레이 하면 이렇게 멋지게 합성이 됩니다. 여기에 섹스폰 연주자의 음을 그대로 살려 볼륨을 다시 살린다던가 혹은 다른 오디오를 음악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편집을 하면 멋진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톱 했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하려면요. 출력은 참고로 말씀드린 출력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아이콘 이죠. 요걸 하기 전에 반드시 요 슬쩡 요걸 터치하세요. 슬쩍을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절체면 해상도가 있죠. 720px 1080px 2k나 4k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1080px 아니고 4k까지 2k나 4k로 4k로 하죠. 저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2k에 4k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 라는 것은 1초에 프레임 30개를 기본으로 되어있어요. 일반적으로 30개를 하잖아요. 요사이 또 굉장한 60까지 최고로 올립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최고로 하고 프레임 속도도 최고로 해서 이렇게 설정한 후에 요 화살표를 요 위에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내보내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갤러리에 재정이 됩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